Make sure를 보시면 첫 번째, 반드시 뭐뭐 하도록 하다. 즉, 뭐뭐를 확실히 하다. 뭐뭐를 확실히 하다. 두 번째, 뭐뭐임을 확인하다. 뭐뭐임을 확인하다. 예문 보시면요. Make sure that you follow the instructions carefully. Make sure that 뭐뭐뭐 꼭 됐이야 하십시오. You follow the instructions carefully. 반드시 지시사항을 주의 깊게 따르십시오. 이 말이죠. She looked around. 그녀는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To make sure that 뭐뭐뭐. That 이하를 확실히 해두려고요. That 이하를 확인해두려고요. To make sure that she was alone. 그녀가 혼자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혼자 있다라는 것을 확실히 해두는 거죠. 확인해서요. 그래서 1번과 2번의 뜻이 전혀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은 맥락입니다. She looked around. 그녀는 주위를 둘러봤다. To make sure that that 이하를 확실히 해두려고. She was alone. 자신이 혼자 있다라는 것을 확실히 해두려고. 즉 확인을 하는 거죠. 자신이 혼자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요. 좋습니다. 처음부터요.